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있나? 너들은 왜 거기다가 들어가 있는거니? 열받게 35% 제가 원하는 것은 비잔티움 쭈루룩 좌측을 다 먹여있는게 좋겠죠? 짜라랏 쭉 돈 돈 맞네 이정도 이정도 딱 먹고 아 왜 갖다 들이박아 이씨 멍청한 AI같으니라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집중하자 얘들아 집중하자 아 진짜 열받네요 못 건너오거든 배가 배가 있어가지고 왜그러냐 트윈스는 속국이에요? 방위전이라 그런가? 헝가리가 리더구나 그러고보니까 우리가 리더가 아니었어 헝가리가 리더였어 뭐 알아서 주겠지 뭐 색칠해놨으니까 아 여깄네 난 내가 리더인줄 알았다 헝가리가 리더였네 아 인민재판 당하세요 이거 봤다고 인민재판이라니 어? 아라곤 다시 찾았어요 뭐지? 이건 또 몽미 아 아 여기 봐 상속만 받았어도 아 러진란다 아 아 아 아 2만 3천 채우면 되구요 아 또 누구야 아이 진짜 딱 내놔 이 도둑놈들아 40점 내가 협상이 안돼 개신교? 개신교? 중심지 여기야? 마그데부르크? 큰일났네 종교를 막아야되요 아우씨 바빠 갑자기 바빠졌어 별 하는거 없다가 자 40점 많이 찾아주겠지? 저기있다 들어가 들어가 나도 들어갈게 들어갈게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잠깐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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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도 하나 어떻게 어떻게 아니 너무 많이 조금 줬다 하나 줬어 에이 에이 얌옆하다 에이 여길 두개를 줘야지 에이 얌옆하다 얌옆해 빚져서 싸웠구만 미득이 없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이거 상속받았으면 끝나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시에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또 이어서 합시다 아 재수가 없네 네 여기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알즈브로크 고환이 50달려면 조금 남았네요 조금 남았고 5표 42명이 찬성 오스트리아만 반대 망을롱 망을롱 하나만 반대 외교관 하나 평판 하나 불만도 2 국가 불만도 만스 2 할 수 있어요 네 모두 괜찮죠 나쁘지 않죠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여기 잉글랜드 쪽 정리하고 신놈을 컨트롤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놈이 버건디 버건디 버건디는 다 이쪽으로 다 풀려놨는데 다 신놈을 넣어야 되고 버건디 맞춰야 되고 버건디 맞춰야 되고 아 신규 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신규 나오는 것도 짜증나는 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규 중심지 마그데부르크 외교관계가 7분에 7이고 아라곤 라이벌 기다려보죠 우선은 종교 중심지 먼저 없애야겠죠 벌써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달랑 하나 나왔네 명분이 좀 있는 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패면은 안 되잖아 안정도가 떨어지니까 안정도가 떨어지니까 아니 주기령이 퍼졌으면 안 퍼지지 않을까? 잠시만 주기령인데 개종하지 않을까 아 만츄 아우 꼭 월룸 빼보자 빼보고 우리 입문 뭐야? 이탈리아 야망 여기 하나 찍고요 카라벨 카라 가능 배가 27초 거절 빠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스쿼트 랜드 아 잉글랜드 패야겠네요 교황청 황가리, 잉글랜드, 시에나, 루카 그리고 덴마크 지역이 아마 있을텐데 제국 예, 덴마크에서 덴마크 전쟁 걸어서 저거 찾고 이리로 가야겠죠? 예, 지트킴님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뭐지? 잠깐만 엉글랜드 엉글랜드 하늘 앞장 아멘 엉글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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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려운 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공성. 자, 여기. 안녕. , 자, 유럽.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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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룬스 윅을 뺏어가지고 여기를 뺏어서 여기를 클레임을 만들어서 패고 그렇게 하자 스쿼트 랜드도 만료될 거야 오늘 스쿼트 랜드 잉글랜드 다 없애고 덴마크 합병했네 야 이건 처음 본다 노르웨일 합병했어 덴마크가 스웨덴 독립? 동군연합이야? 상준님 안녕하세요 몇일로 노르웨일이 망했는데 반동족 귀족에 대한 도움 요청 제가 권위 감소하고 돈마크가 없느냐 여기로는 좀 아깝지만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춥죠? 네 공소능력 있어요 여기 붙입시다 병력이다 어디 갔지? 카스티아는 또 병력이다 어디 갔지? 멀티 피고 있나봐 멀티 피고 있나봐 라라랜드 또 섬에 있나? 섬 케이 모르겠네 어디있는지 차기차기가 너무나지 차기차기가 너무나지 사드카버러스 자대 끝 사드카버러스 근데.. 오토캇 근데 카스티아가 어디 간 거지? 덴마크 cb는 아직 있죠? cb도 없나요? 덴마크 cb? 제군용 토장 밖에 없네 콜스타인 콜스타인 네 익명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글쎄 hardest 할게 없다 속국 이전 속국 이전할 일이 있나 지금 속국이 없어서 스웨덴 정도? 되려나 모르겠지만 마인드 오케이 42% 들어왔죠? 오케이 8월 4일 도착 뭐고 호이 호이 이겼죠? 흐흐흐흐흐흐 올라오고 있고 시대가는 가능한 조언과 요새 유지비 감소가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붙이는 게 예전보다 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서 괜찮네요 땅 붙이는 거 맨날에는 짜장 났거든? 잘 안 붙어가지고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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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이 사냥해 13일 12일 내가 간다면 안 오겠지 어 오네요? 오케이 한번 싸워보자 이거 하나 뺏긴 거 같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